요리연구가 이보은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지금쯤이면 무가 약간 단맛이 나서 맛있을 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쯤 가장 만만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게 또 뭐 있을까 찾아보니까 바로 무생채더라고요 아주 쉬운 무생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무 요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가 초록색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야 밑부분에 단맛이 조금 많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 이제는 무가 다 맛있을 철이라 다 쓰셔도 되는데 요게 어느 정도 무게냐 되면은 한 700g 정도 무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00g 무게면은요 4인 가족이 두 번 정도 맛있게 만들어 먹고 만약에 조금 남았다 그러면 무생채 넣고 상추 넣고 맛있게 우렁강된장에서 비벼 먹을 사이즈가 바로 요 700g 이거든요 보통 무생채 그러면 칼로 다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칼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칼이 요런 채칼이 있어요 이렇게 민채칼이 민채칼에다가 요렇게 하시면 바로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지요 보통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손으로 다 채 써 놓은 게 더 편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칼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손으로 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손으로 써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다 됐으면 요거 가지고 제가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썰느냐 요렇게 보이시죠 그래야 굵기가 일정하거든요 요렇게 썰어 놓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채 써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채가 안 이뻐서 바쁘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요렇게 편만 썰어가지고 요렇게 채 써시면 훨씬 더 빠르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채가 다 썰렸고요 훨씬 더 쉽죠 이렇게 편으로 썰어 놓고 나중에 채 써니까 훨씬 더 쉬운데 아 나는 저것도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채칼 쓰세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약간 두께감이 있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쪽파를 준비를 하는데요 쪽파가 요새 약간 실파처럼 가늘죠 근데 앞부분이 요렇게 조금 두껍잖아요 앞부분 두꺼운 거는 요렇게 칼집을 조금 넣어서 조금 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거 한 1 내지 2cm 정도로 요렇게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무생채에다가 무슨 청양고추를 넣기도 하고 그냥 빨간고추 채 썰어서 넣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당근을 넣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자연스러운 무생채 그냥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무생채 버무릴 건데요 무생채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일정해졌죠 그쵸 편하게 요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무생채는 절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임을 하게 되면 많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아삭아삭한 맛이 없기 때문에 절임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밑간을 조금 하셔야 돼요 요거는 고운 고춧가루고 요거는 일반 고춧가루예요 요거를 섞어 쓰시는데요 고운 고춧가루 2큰술 굵은 고춧가루 그러니까 중간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고춧가루 2큰술 도함 4큰술을 섞어 씁니다 왜 섞어 쓰냐 하면 너무 고운 고춧가루만 하면요 수분을 훨씬 더 많이 빼기 때문에 무생채가 굉장히 늘어져요 근데 너무 두꺼운 그러니까 굵은 고춧가루 일반적으로 하는 고춧가루만 하게 되면 무생채의 수분을 많이 안 뺐기 때문에 무생채가 너무 뻣뻣하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쓰시면 훨씬 더 보완이 되니까 좋겠지요 요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새우젓 이 새우젓을 국물까지 해서 1큰술 그대로 였다가 넣고 건더기도 다 넣고 요걸로 버무리는데요 그냥 버무리지 마시고 요게 지금 생강즙이거든요 생강즙 생강즙을 넣고 버무리세요 제가 또 이렇게 생강즙을 하면 우리 집은 생강즙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실 텐데 생강즙은요 그냥 생강가루를 좀 대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강 조금 준비하셔서 채 썰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버무리세요 이렇게 버무려야 무에서 수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강즙 때문에 무의 지린 맛도 없어지고 새우젓 때문에 감칠맛이 우선 생깁니다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요게 밑간이에요 자 요렇게 지금 약간 새우젓하고 생강즙에 고춧가루를 버무렸더니요 고춧가루 색깔 너무 이쁘죠 저희 핵고춧가루 샀더니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요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거 이제 양념이 있습니다 바로 다진 마늘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쪽파 그리고 매실청이 3큰술이거든요 제가 이쪽 손으로 그냥 넣을게요 설탕 안 넣는 대신에 매실청 3큰술로 넣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소금간을 1차 안 했어요 한 거라고는 새우젓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금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음 맛있어라 제 생각에는 소금 1큰술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하게 드시라고 깻가루 반큰술 정도 넣고요 통깨 반큰술만 넣을게요 굉장히 쉽죠 자 요거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 사람마다 다 간이 다른데 저는 사실 무생채는 여기 슥슥 비벼 먹는 걸로 아주 좋아서 제가 그렇게 간을 세게는 하지 않거든요 저는 딱 좋은데 우리 장금이 망고 감독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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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어? 아닌데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간이 좀 배어들어서 약간 나른해지면 이게 딱 맞는 간인데 우리 망고 감독님이 조금 단맛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설탕을 2분의 1큰술만 더 넣겠습니다 사실 저는 안 넣는데 아 그리고 무생채를요 요렇게 새콤달콤하게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설탕하고 식초 조금만 더 넣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새콤달콤하게는 안 먹고 딱 그냥 무생채 맛으로 먹어서 요렇게 그냥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다시 한 번만 잡숴보세요 망고 감독님 설탕을 하나 더 넣는데 접숴보세요 나는 요게 맞는데 전 지금 지금이 딱 좋아요? 네 전 지금이 좋아요 자 그러면 밥에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오늘은 망고 감독님 말대로 2분의 1큰술을 제가 다 첨가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요거 그릇에다가 아주 예쁘게 담아서 오늘 저녁 상에 딱 올려놓으시는데 무생채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뭐 있냐 하면요 바로 청국장찌개 된장찌개죠 두부 듬뿍 넣은 찌개랑 같이 어울리게 해서 무생채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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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